마티논 선수의 두 번째 이닝 안으로 더블 포식을 갈 것 같은데요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출발해서 내 공이 밀릴 수 있는 패치에서는 항상 하단 당점으로 끌어치기보다는 일적구의 내수구의 분리각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적절한 당점 조절 아주 좋았습니다 세계 랭킹이 지금은 20위에 올라 있긴 합니다만 그 이상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마티논 선수고요 네 공백기가 상당히 있었죠 다시 재기하면서 201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당구 실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네 리버스 공격을 통해서 연속 득점 지난 시즌 후반부 라볼루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귀환을 알렸던 마티논 선수가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바깥 돌리기 키스는 빠졌고요 정확하게 내려갑니다 득점 어느정도 마티논 선수는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방금도 살짝 두꺼웠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키스가 염려된 공격이었는데 완벽하게 배제시키고 득점하였습니다 빗겨치기 4연속 득점으로 가는 마티노원 네 1접구 흰 배합 완벽했고 단지 2접구가 빗겨치기로 빨간 공이 맞았다면 다운도 옆돌려치기 충분히 가능한 공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행운이 이 당구 경기도 2접구 맞아가는 방향타에 의해서 어려울 수 있고 조금은 쉽게 배치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강하게 두 바퀴를 돌립니다 네 일단은 길게 떨어지는데 혼 선수는 이미 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제는 김현기 선수 3인닝인데 중요한 게 지금 많은 득점보다는 첫 득점 빠른 이닝 안에 첫 득점이 나와야만이 이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마틴 혼 선수가 현재까지 조금 앞서 있는 가운데 서서히 선수들이 이제는 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선수들이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 완벽했고요 어 김현기 선수가 잠시 고민에 빠졌는데 그만큼 어떤 공격을 펼칠 것이다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아 이제는 선택을 했죠 살짝 끌어서 안으로 돌립니다 길게 돌아서 득점 성공 만우 두께를 이용한 안으로 길게 조금은 감각적인 부분이 살아나면서 김현기 선수 또한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역 돌리기 정확하게 갑니다 3연속 득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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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에 김현지 선수의 수구가 조금 난이하게 맞았거든요 조금만 더 얇게 맞았다면 옆돌여치기 대회전 가능한 배치였고 행직의 행진을 기원하는 팬분입니다 행직 선수에게 우승으로 행진을 당부했습니다 어 입사각 자체가 많이 바깥 돌리기로 가기에는 조금 많은 끌림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피케치기 대회전으로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 길게 횡단으로 왔어요 자 들어가나요? 득점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단축과 단축을 오가는 횡단샷을 김현직이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예측 프로의 공격을 한 번 펼쳤거든요 오 김현직 선수 이제는 경기력을 보면 깜짝깜짝 놀랬다고 한 번씩 있어요 네 워낙 신동과 천재 소리를 많이 듣던 선수니까요 네 피케치기로 길게 아 조금 아쉽네요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멋진 샷과 함께 이번 이닝 4득점을 보여줬던 김행직입니다 네 생각지도 못한 경로였어요 네 이번 지금 보신 이 경기는 마지막까지 경기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베스트 샷이었어요 예 최신 한국국토정보공사